중소기업 중앙회는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상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, 윤영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, 전항일 지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 분야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습니다. 또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한국백화점협회,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발족한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새로 참여하는 협약서 서명도 이뤄졌습니다. 대형마트 3사가 동참하면서 상생협의체는 유통 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판로개척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.